배우 전노민이 뽕숭아학당 출연진들과 훈훈한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13일 전노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뽕숭아학당 결혼작사 이혼작곡, 환상의 조합, 미스터트롯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미스터트롯 주역들인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그리고 MC 및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과 함께 각양각색의 포즈를 담은 인증샷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예계 대선배인 전노민이 요즘 대세 미스터트롯 주역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에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본 팬들은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항상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본방사수라는 댓글을 달며 감사의 인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전노민이 출연한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asana recognizgel한